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연구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2021년 계리직 필기시험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분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봤던 2021년 계리직 한국사는요. 2019년보다는 쉽게 나왔습니다. 거기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료, 용어가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설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실수를 줄인 분이 아마 이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많이 아는 분이 아니고 실수를 줄인 분이. 틀림없이. 난이도 있는 몇 개의 문제 있는데 그거 다 틀렸다 해도 뭐 여러분 4개만 틀려도 여러분 합격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처럼 요즘 유행하는 지역사 통합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지역사는 계리직에서 항상 잘 나오니까 지역사 나왔고요. 통합문제 요새 대세죠. 통합문제 잘 출제됐고. 그 다음 근현대사도 이제 다섯 문제 정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요새 잘 나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짱난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대조형 문제 같은 거. 전형적인 말짱. 아들이란 글자를 못 찾았으면 그건 뭐 이제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집중도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지. 문제 풀었을 때 만약에 집중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낚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낚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해보면 여러 나라 성장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고대에서 세 문제. 고려에서 두 문제. 조선에서 네 문제. 그 다음 계양기에서 두 문제. 일제에서 두 문제. 현대에서 한 문제. 그래서 근현대에서 다섯 문제. 그 다음 통합 문제에서 두 개. 지역사회에서 하나. 그래서 그런 거 합쳐서 세 개. 총 18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적정하게 배분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한 거 보도록 하죠. 공부한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암기할 거 암기하고 기출을 해두도록 해야 돼요. 기출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지금 공무원 강사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조금 안 됐지만 총 강사 생활 제가 몇 년째야? 지금 대학원 때 했으니까 지금 16년? 17년쯤 하고 있는데 기출 무시해가지고 합격한 사람 없어요. 머리 좋은데 빼고. 기출하면서요. 그 다음 필로 꼭 보시고 제일 좋은 거. 기본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 기본서 안 읽고 그냥 필로만 암기하면 안 돼요. 기본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서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죠. 만약에 다시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본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필기노트 그 다음 기본서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여러분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일 경우는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쉬운 문제일 경우는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딜 실수했나 그걸 보는 걸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A형. 알겠죠? A형을 기준으로 했다.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나오는 다음 글이 나오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저 옛 성인들이 예악으로 나라를 융상하고 인으로서 가르쳤으며 괴상한 힘이나 남잡한 기준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신이 내가 그랬잖아요. 신이 기 신기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나오면 신이 나오면 뭐다?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아닙니까? 삼국유사. 그렇죠? 그럼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현재 전해지는 신라의 향가 향가죠 향가 향가 중에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향가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죠 여러분. 몇 개? 14수 14개를 수록하고 균여전에서 11개. 총 합쳐서 25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향가가 가장 많이 수록됐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도 문제풍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봐봐요. 기전체는 삼국사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정기가 실린 열전은 백제인이나 고구려입니다. 신라인이 많았다. 열전이 있다. 열전 이것도 삼국사기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신라가 독자적 연호를 제정하여 사형이 옳지 않다고 논하였다. 이거 완전히 사대주의적이잖아요. 사대주의적. 그러니까 아니지. 삼국유사는 민족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책이 아니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1번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소거법으로 되고 아니면 향가 제일 많다. 이거 알면 좋고. 그렇죠? 제거 필로에도 있습니다. 25강 59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향가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얘기 그대로 있습니다. 향가 14수 있다는 거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여러분이 아마 그냥 맞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니까 A형이 좀 더 문제 배열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B형 플러스면 아마 더 많이 틀릴 수 같아. 문제 제가 맨 처음 받은 건 B형인데 B형 받아서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가 앞쪽에 있더라고요. 앞쪽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많이 틀리거든. 이것도 문의인데 어떡해. A형을 했던 분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다음.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창고. 아 이거 창고 있다고 어떤 분이 북형 아니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아 북형은 떠 있는 부잖아요. 떠 있는 창고지. 떠 있어야지 여러분. 떠 있어야지. 그리고 약탈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약탈 얘기 없잖아 여기. 약탈 얘기 없잖아. 또 어떤 분은 이거 옥저 아니냐. 옥저나 동해 아니냐. 옛자 나온다고 이거 동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동해하고 옥저는 왕이 없는 군장국가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날은 안 되지. 이거 옥 나오잖아. 옥. 옥. 주옥. 특산물 어딥니까. 부여죠 여러분. 부여. 부여지. 옥으로 된 벽, 규, 찬. 여러 대 걸쳐 내려온 물건이 있어. 대대로 보물로 여기는데. 원로들이 말하길 선대왕이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 임무는 예왕지인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왕지인. 이걸로 못 풀어 여러분. 예왕지인으로는. 이건 도장 도장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못 풀어 여러분. 이걸 그냥 버려야 돼. 그럼 옥으로 해야 돼. 옥으로. 옛날에 옥값이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옥이니까 이건 어디다. 이거 옥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옥. 말. 주옥. 모피. 부여의 특산물 아닙니까. 부여네.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추수가 끝나고는 10월에 동맹이란 제천행사를 열었다. 그러면 10월에 동맹이란 제천행사.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죠. 그 다음 당군과하마 반어피. 당과반. 동해죠. 동해죠. 해마다 씨를 뿌리고 5월 10월. 5월 10월. 3안이잖아요. 그쵸. 사출도를 두었으면 12월 0고. 답은 몇 번. 4번 나오지. 4번 나오지.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으로 된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을 거예요. 1번보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1번보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많이 틀렸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쵸. 이 옥을 못 봤는데 어떡해. 옥을 못 봤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이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번 문제 틀렸다. 그럼 답 없어요. 3번 문제 답 없습니다. 3번. 2번은 제 것. 필로. 5강 11패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3번. 발전 과정. 시대순호. 바르기나여라는 것.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는 왕이잖아요. 신라. 신라. 6세기 왕들. 그 다음 7세기 왕. 하면 되죠. 고령의 대가야. 병합했다. 여러분. 이사부사다. 이거 내가 동영이도 했는데. 어. 이거 진흥왕이잖아요. 진흥왕. 황용사 구축 목탑. 선덕여왕이잖아요. 선덕여왕. 그쵸. 선덕여왕이고. 그 다음 병부. 법풍왕 아닙니까. 법풍왕. 아. 진짜 계리직 실직주 좋아한다. 진짜 실직주 좋아해요. 실직주 이거 기추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리직 기출만 봤어도 요거는 풀죠. 여러분. 실직주. 이 실직주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느 왕이에요. 어느 왕. 지증왕이잖아요. 지증왕. 이거 기출됐던 거 아닙니까. 그쵸. 진흥. 선덕. 법풍. 지증. 이 왕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딱 답 나오지. 답 나오잖아요. 지 법진. 그 다음 진선진 무문신에서 선.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이 어디. 답이 딱 3번 나오지. 그쵸. 지증왕. 그쵸. 디귿. 병부니까. 법풍왕. 그 다음 진흥왕. 7세기 선덕여왕. 딱 나오니까 답은 몇 번? 3번. 제 거 필로. 6강 14에서 15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거기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6세기. 7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6세기. 6세기 신라고 하러 나왔잖아요. 그쵸. 이거 핵심이야. 핵심.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만 딱 해서 냈네요. 중요한 것들만 해서 딱 냈어. 이 정도는 여러분 맞춰줘야 돼요. 3번은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4번 가정. 4번. 이 문제 또 실수로. 아 나 진짜. 이 문제 너무 아까워.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아.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 나 이거 틀리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현종 개원 7년에 죽었다. 아들이. 여기 봐. 아들. 아들. 아들이 왕이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아들이 왕이 올라 크게 개척하니까. 어떻게. 그를 섬겼대요. 그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버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 여기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 아들이 크게 했대. 그 아들의 연호가 인안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인안이면 제 거. 암기팀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무무성선애.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선왕. 애왕.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망하고. 천인 대건. 천통. 인안. 대응. 건응. 여기에서 인안. 무왕이네. 무왕의 아버지니까. 고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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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리신 분들은 실수한 거야. 그렇죠. 아들이란 글자를 아마 놓친 거죠. 이거 어떡해. 지금 보이는데 어떡해. 시험장에선 안 보이는데 여기선 보이네. 이게 내가 맨날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확신하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꼼꼼히 안 보면 이렇게 된다고. 문제 풀 때 꼼꼼히 봐야 돼요. 나 너무 아까워. 4번 틀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인데. 어떡해. 5경 15부 62주 지방 선왕. 그다음. 다 2번 찍었겠지. 보나마나. 인안 나오니까. 무왕. 해가지고 2번 찍었겠지. 무왕. 그렇죠. 삼성 6부 중앙관제 지방행절을 정비했다. 지방은 선왕. 중앙은 문왕. 당군대를 천무령을 물리치고 동무상에서 건국했다. 대조영 하니까. 수업시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대조영. 그렇죠. 드라마에서 이해고하고 싸우잖아요. 이해고. 정보석 아저씨하고 싸워서 건국하잖아요. 드라마 본 사람이 더. 드라마에서도 못 풀어. 왜 싸우려 모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대조영. 고왕이다. 제꺼. 10강 21페이지. 그렇죠. 천무령 전투. 그렇죠. 동무상에서.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필로에. 필로도 꽁꽁해봤어야 돼. 꽁꽁해봤어야 돼. 그 다음 이제 5번 가자. 아 너무 아깝네. 이거 틀리신 분 어떡해. 아 너무 아까워.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요. 5번. 5번. 이것도 은근히 틀렸더라. 이거 실수죠. 실수지. 옳지 않은 것. 아들, 딸 모두 부모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 이건 뭐 아무도 안 찍었겠죠. 여성은 사회활동에 아무 제한 없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여러분 고려했을 때 여성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천추태우 빼고. 고려 여성분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성분 있으면 알려주라고. 없잖아. 과거도 못 보고 여러분 관직에도 못 올라가고 관직에도 올라가고 과거 봐야지 사회활동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사회활동 아니에요? 집에 있는 게 사회활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활동 관직에 들어가고 직업을 갖는 게 사회활동이죠. 이거 지금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도 대등한 위치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남자들이지 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건 틀리죠. 완전 틀린 거예요. 제거 필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거 필로에. 어디에? 제거 필로에. 23강 54페이지 그대로 적중해버린 거지. 주의할 점 찾아봐. 필로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주의는 높지만 사회적 진출은 제한받았다. 사회적 진출은 제한받았다. 제거 필로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고려 여성 중 전체 임무는 천주태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이거 완전 틀리지 않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완전 틀리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이거는 2번이다. 이렇게 부셔야죠. 이거 틀리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축첩도 가능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거야. 3번 찍으신 분들은. 물론 충렬왕 때 추첩 허용 상소가 있었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봐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지. 일반적이고. 추첩 허용 상소는 법적으로 해달라는 거고 일반적 말고 예외적으로 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맞잖아요. 여러분. 추첩 가능했습니다. 첩 있었어요. 서울도 있었는데 이거 옛날에 기출도 있어. 고려시대 서울은 차별받지 않았다. 조선시대 서울만 차별받았다. 그 기출도 있거든요. 기출도 풀어봤으면 이건 알지. 그렇죠. 실수하신 거야. 생각 너무 많이 한 거야. 있는 그대로 그냥 부셔야 돼. 있는 그대로. 그다음 사료보험 핵심 단어 찾고. 혼인 형태 이거 맞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고 호주역에도 아들과 딸이 구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기록하였다. 뭐 이렇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4번, 5번 틀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미안합니다. 이걸 맞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4번, 5번이 2번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쉬운 문제들 틀렸다. 이런 게 이런 게 시험 합격을 결정합니다. 왜 시험장에서 안 보였을까요? 6번 보죠. 다음 작품에 제작된 시기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너무 쉽네요. 안평대군 꿈 내용을 그림으로 했다. 몽고 안가.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암기 때 몽고 안가. 그렇죠. 안견의 목류도원도. 세종대죠. 세종대입니다. 그럼 세종대 설명으로 오른 것. 자연을 벗삼아 사는 모습을 노래한 청산불곡.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왕조의 창업과정. 그렇죠. 왕실의 선졸업적을 찬양한 용비어천과. 육룡이 나르샤. 그렇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날쎄. 맞네요. 세종대. 세종대 한글로 만든 책. 용석쌤. 월요일날 수업군다. 용석월. 또는 강용석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맞네요. 강화도의 외균약을 두고 왕실 행사 기록한 의계중의한 사전 보관자. 외균약 정조. 그렇죠. 위학문학. 중인의 위학문학. 이거는 여러분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답은 2번밖에 안 돼. 그리고 제꺼 암기팁. 몽고안강. 몽류도원도 고사관수도 안견. 어. 몽고안강. 이거 되잖아요. 그리고 세종대 한글쌤. 용석월. 또는 강용석. 용비어청강. 석부상절. 월인천강지국 중에 용비어청으로 나왔죠. 제꺼 필로 38강 89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안 틀렸겠죠. 설마. 이건 안 틀렸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가죠. 7번. 7번. 이야. 또 나왔어. 임진왜란. 정말 게리직은 임진왜란 팬이네요. 임진왜란 팬. 와. 게리직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부여. 그쵸. 임진왜란. 그 다음 실확. 이거 너무 좋아해. 나 이거 옛날에 라이브 했을 때도 실확 나온다 했는데 나왔잖아요.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보기에서 가, 나, 다, 라. 바르게 고른 거. 이거 처음 본 사람이 있다는데 왜 처음 봐요. 이거 필로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처음 봤다고 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호성 위하의 병사들이 거느리고 말을 몰아 급히 진격하였다. 외적이 벽재관 부근에서 거지로 패한 척하면서 명군을 진흥구력으로 유인하였다. 명군이 함부로 진진하다가 빠지다. 외적이 갑자기 달려들어 명군을 마구 척살했다. 겨우 죽음을 변한 이호성은 나머지 부하들을 이끌고 파주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후퇴하였다. 여러분 봐봐 여기 뭐가 나와. 평양으로 후퇴했대 여러분. 명나라 군이 평양으로 후퇴했대. 그러면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 가려고 하다가 벽재관 전투에 져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평양 나오잖아요. 평양 나오잖아. 평양이 나오잖아. 그럼 평양 점령한 다음이네. 그쵸? 그럼 봐봐 여기에서 평양 다음. 신뢰비 탕금대에서 패하고 자결했다. 이순신이 이끄는 해상에서 일본군이 크게 승리했다. 진주성에서 침을 막아냈다. 행주에서 물리쳤다. 7천량 부군이 전사했다. 그럼 제꺼 암기티비 들어가면 되죠 이때. 뭐 들어가면 됩니까? 부탄, 옥사안진, 평양, 칠칭명로, 부산, 탕금대, 옥포, 사천포, 한산도, 진주, 평양, 행주, 7천량, 직산. 그럼 아까 어디에 나왔어? 아까 평양 행주. 행주 전이 평양이네. 행주 전이. 그쵸? 평양에서 이긴 다음 내려오다가 벽재관 전투하고 그 다음 행주 대첩하잖아요. 이거 알잖아. 이거 수업할 때 제가 얘기했던데.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서울로 내려가려고 갔는데 우리 광군하고 의병들도 서울 같이 점령하려고 명군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밑에서 하려고 행주, 서울 옆에 행주에 있었는데 명나라 애들이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행주를 둘러싼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권율이 이겼잖아요. 포위된 거를. 이게 행주 대첩이다. 그쵸? 이거 제꺼 31강 75페이지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당연히 행주 전에 들어가야죠. 행주 전에 들어가야죠. 부탄, 옥사안진, 평양, 칠칭명도. 평, 행, 평.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행.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건 이건 맞춰야죠. 이건 맞춰야지.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금 경찰직, 바로 직전 경찰직에도 나왔고 저번 어디야? 게리직에도 나왔고 나왔다고 안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 기출의 핵심이야. 기출의 핵심이야. 그쵸?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제가 기출문제 다 찍었잖아요. 다시. 그쵸? 게리직 기출을 한 번 다시 봐야 돼요. 다시.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냈던 거 또 내야. 냈던 거 또 내.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8번 가죠. 8번. 8번. 이거 지은 사람 책. 수령이라는 질책은 수령 나오잖아. 수령이 지방관 아닙니까? 그쵸? 지방관이 해야 할 거. 여러 조목을 열거에요. 오히려 지책을 다하지 못하고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첫 부인과 맨 끝에 해관 두 편을 제가 나머지 열 편은 들어있는 것만 해도 60초가 되니 진실로 어디 수령이 있어. 제 직분을 다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 밤부터 어둡지 않을 것이다. 끝났잖아. 이거 지방관. 목림신서 아닙니까? 여러분. 책이 뭐 있어요? 정약용의 빅3책. 제가 빅3책이라 하잖아. 그쵸? 빅3책. 목민신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게 3개 있잖아요. 목림신서. 목민. 목축. 그쵸? 백성을 목축한다. 지방관. 수령에 대한. 그 다음 경세유표. 세상을 경영한다. 중앙정치개혁. 그 다음 흠음신서. 법풍자. 법개혁. 성옥개혁. 그럼 이거는 지방개혁이니까 목림신서. 정약용. 그럼 정약용으로 해서 여러분 풀면 되겠네요. 노론중심인물로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여러분 노론중심인물로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누구죠? 이거? 이거 송시열되겠네요. 그쵸. 조세. 제도개혁을 통해서 정전제인역. 여전론. 정전제. 여전론하고 정전제. 정약용이잖아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균전론을 제시했다. 균전론 두 명 있죠 여러분. 그쵸. 유양원하고 그 다음 홍대웅 있잖아요. 그 다음. 상공업진흥기술발전. 연행. 중국 갔다 온 사람. 중국 갔다 온 사람 다 갔다 왔잖아. 북학파들. 그쵸. 북학파들. 뭐 홍대웅이나 박지원이나 박재관아.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쵸. 지방권 수령. 수령이란 단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거 필기노트 45강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요정도는 풀어줘야 하는데. 요정도는 풀어줘야 하는데. 그쵸. 사료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요정도는 풀어줘야 한다. 그 다음. 9번 가도록 하죠. 9번. 봐봐요. 은종과. 이 운종과 종로 그쪽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수레, 말, 우레소리가 일으키네. 점포마다 온갖 상품이 어디 쌓여있대요. 비단가에 능락, 금수, 어물가게는 갈치, 준치, 숭어, 붕어, 잉어. 그 다음 핵심 단어. 운종과 몰랐어요? 괜찮아? 순례문 나오잖아. 그럼 순례문 있는데 어디?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동시, 서시, 남시. 이거 신라. 여기 지중왕, 여기 효소왕. 통일신라 경주겠네. 결혼중보, 해동통보, 고려. 그쵸? 고려 화폐 아닙니까? 국가 허가를 받아 유기전이 변성됐다. 맞죠? 조선시대 유기전 있었죠? 그 다음 병란도 나오면 무조건 고려. 다 보면 3번밖에 안 되지. 이거 또 좋네. 이거 문제 졌어 졌어. 봐봐요. 어려운 거 빼고 이렇게 주는 문제 많습니다. 이런 걸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받아 먹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무조건 받아 먹어야 돼요. 필기노트 33강 79페이지입니다. 여긴 뭐 쉽게 여러분. 괜찮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죠. 그 다음 10번 반란을 일으킨 적도들이 가산. 가산 나오죠. 가산 놓쳤어요? 괜찮아요. 가산 놓쳐도. 다복동? 놓쳤어?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쵸? 청천강 있잖아요. 청천강. 청천강에서 청천강 이북에서 반란을 느꼈다. 그럼 홍경래난 아닙니까? 홍경래난. 서북지방 차별땜이 일어난. 순조때. 홍순아 홍경래난. 순조때. 서북지방 차별땜이 일어났다. 절대 대동강 안 넘어간다. 청천강이다. 수업시간에 제가 강조했네요. 계속 들어본 사람 알 겁니다. 청천강. 홍경래난. 홍경래난. 볼게요. 평안도 지역에서 차별. 그렇죠. 차별에 저항했다. 차별에 저항했다. 맞죠? 반정우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 여러분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원인이었다. 이건 이과래난. 이과래난 틀려요. 지역의 무반 출신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광산 노동자들이 적극 다다냈다. 그렇죠. 광산 노동자들. 그다음 중인들. 상인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맞아요. 기억하고 디귿이의 답은. 그래서 2번. 의주와 안주가 연이어 점령되고 조정에 큰 위협.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의주와 안주가 점령이 안 됐어요. 버텼어요. 큰 도시라. 정주가 점령되지 않았어요. 정주가. 그래서 틀려. 잘 모르겠다고? 아,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기억하고 디귿이 맞잖아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잖아요. 어. 넘어가면 되지. 이게 정말 어려웠으려면 기억, 디귿, 리을이 나왔어요. 기억, 디귿, 리을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거의 다 울겠죠. 근데 기억, 디귿만 나왔잖아요. 리을이 세 개가 안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괄로 나누는 했다. 그럼 이괄의 나누는 또 의주가 아니잖아요. 의주는 서울 점령하고 공주에서 저기 싸워가지고 어디에 지잖아. 아, 공주로 이제 인조가 피난가죠. 그 얘기 없잖아. 이괄의 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청천강이 나오니까 이거는 홍경래 난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 서북 차별. 그다음 지역 출신들이 적극 가담했다. 이게 특징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44강 104페이지. 조금 사료가 어려웠으려나?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대박 문제는 제가 볼 땐 11번이에요. 11번은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11번은.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옳은 거 찍어야 돼? 아니면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위주로 했어야 돼요. 근대식 우편제도가 전신시설은 모두 84년. 그래, 우편은 내가 84년. 내 책에도 있고 다. 그쵸? 우편에 역사했을 때도 제가 84년이라고 했고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전신이 문제입니다. 전신이. 제 거 필로에도 85년 돼 있고요. 다른 선생님 책에도 거의 다 85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족문화연구원에 나와서는 백과사전이라든지 보통 85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84년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찾아봤어.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이것도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신편한국사. 우리 집에 있거든요. 브이로그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국사 책이 이렇게 빡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84년 2월 부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신이 가설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철도 가설한 거거든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 전신이 있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제국시대 전기통신 도입에 관한 연구 그 논문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신이 도입한 건 85년 9월 28일로 서울과 인천에 최초 전신이 가설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지. 이거는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인천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 내륙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설치한 걸 기준으로 했고 여기 참고문으로는 또 한국전기통신 백련사 최신부 옛날 그 우체국의 전신이었던 최신부인데 그럼 이건 기준이 85년이에요. 참고문으로는 이게 최신이긴 한데 이거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야. 이상한데. 아니 기준점을 왜 부상으로 잡았지? 서울에 가서 인천으로 잡아야 해서 더 맞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나머지가 완전 틀려요. 나머지가 완전 틀려. 소거법으로 하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풀 수는 있어요. 이건 무조건 맞고요. 그다음 2번 보도록 하죠. 부산으로 하면 맞습니다. 부산을 기준점으로 만약에 개리직에서 잡았다. 그러면 틀린 건 아니에요. 부산을 이제 기준으로 했다면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대식 의료는 가보개혁 이후 더욱 확산되어 95년 정부가 위생국을 설치하고 전염법 예방규칙도 제정했다. 맞아요. 그런데 모를 경우는 그냥 넘어가. 넘어가요. 네 11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전등. 제 거 암기트리 있죠? 팔찌 팔찌 팔찌.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한성전기회사가 틀리지. 우리나라 기차들 다 99년. 경의선이 최초잖아요. 그 전에 전기, 전철 다 9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철하기 전에 1년 전에 전기회사 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건 98년이야. 연도가 2개 안 맞아. 그래서 틀려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그다음 철도는 경인선 99년. 99년. 광무개혁 때 맞겠네요. 러일전쟁 때 경부선 05년 맞네요. 간도협약으로 간도협약 09년인데 경의선은 06년이에요. 안 맞아요. 이거 내가 모의고사 냈었죠. 이거. 항일의정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 경의선 얘기했었죠. 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었잖아.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거 틀리네. 이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게 디귿 리을이야. 이건 좀 알달달하고. 그러면 답은 1번이 나와요. 1번이 나온 게 맞긴 합니다. 1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개는 완전히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문제의 가장. 가장이란 말도 있었는데 가장도 없어.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새로운 변화와 관련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려고 했는데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면 1년 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도 없고 이렇게 냈다. 이건 명밀히 따지면 이거 조금. 그렇죠. 부산을 기준으로 했다면 84년? 뭐 오케이. 근데 서울로 하면. 85년인데. 우리나라니까 부산. 그렇다. 근데 아니 같은 국가에서 만든 건데 한쪽에서는 국사편찬회에서는 84년이라고 한쪽에서는 이제 민족문화 대백과에서는 어떻게 돼요? 85년이라고. 이 기록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기록이 잘못된 거네? 그럼 뭘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이제 가도록 하죠. 12번 밑줄 친 정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에 중냐 개하당을 꾸짖는 자가 많이 있었으나 개하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감히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변을 거꾼 뒤에 조정과 민간에서도 모두 이른바 개하당이라고 개하당이 이렇게 나오네. 값신정변이지 여러분 이거. 제가 값신정변 혁신정강 14개조 무조건 보라고 했죠? 여러분 무조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봐야 한다고. 그렇죠? 그럼 값신정변하고 관련된 거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이 정변을 계기로 주미공사 박정양을 미국에 파견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양 88년에 가요. 82년에 조미조약을 했는데 이 이모군란 이후 이 청나라 아 욕은 뭘 욕할 뻔했어. 청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오는 걸 방해해요. 왜 조선이 자신의 속국이라고 하면서 방해. 결국에 그래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88년에 갑니다. 88년에 이거 84년이잖아. 연도가 안 맞지. 이게 틀려요. 이 정변 직후 근대하루의 통리기모함은 통리기모함 80년에 연도가 안 맞아.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 그렇죠? 재물포조약을 여러분 체결했대요. 이모군란이죠. 미제청소기 제 이 정변의 주도세력은 해상공국혁파 그렇죠? 혁신정관 14개조에 있죠. 그거 무조건 보라고 했죠. 제가 해상공국혁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이거 내가 모여서 낸 것 같은데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로 51강 121페이지 내용입니다. 맞아야 돼요. 12번은 틀리면 안 돼. 11번은 틀려도 돼. 12번은 틀리면 안 돼. 틀려야 할 문제가 있고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11번은 틀려도 된다. 13번은 틀리면 안 돼. 13번이 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뭐 내 거 암기티 너가 더 적중이지. 1920년대 후반 민족유일당 결과 만주지역 민족해방운동 중심단체였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산비가 국민부와 혁신으로 개편되었다. 30년대 군민부 계통이 가를 조직하여 남만주 일대로 중심으로 활약했다 제가 감기팀 볼까요 여러분? 혁한국조입니다 혁신의회 한국독립군, 국민부, 조선혁명군, 국조 조선혁명군 전투, 오쓰리 전투라고 했어요 제가 오쓰리 영능가 오세계, 흥경성 오세계, 양세봉 오세계 이 성은 내가 빼라고 했죠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오쓰리라고 오쓰리, 오쓰리, 국조 오쓰리 다시 다시 이 문제는 뭐만 알면 돼? 오쓰리, 국조 오쓰리 보자고 그러면 오쓰리로 나오잖아요 오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답 1분 나와버리지 와우, 그냥 풀잖아요 10초는 풀어버리겠네 국조 오쓰리, 답은 1번 딱 나오지 보천보전투, 이거 김일성 아닙니까? 내가 이거 나오면 만약에 이게 답이면 내가 1인시위 한다고 했잖아요 보천보전투가 답이면 내가 1인시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거 안 나온다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 정답일 수 없다는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다음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제거 암기팁쟁이 제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한국독립군, 아니지 이거 조선현명부입니까? 청산인대첩, 이거는 연도가 틀리죠 여러분 연도가 틀리지, 안 되지 청산인대첩 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하오? 하오! 막 와야지 그쵸? 김종국 믿어도 되겠네 하오? 됐습니다 하오 그만 좀 외쳐야겠다 그 다음 이제 14번 보죠 14번 14번 이거 내가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그랜데스는 뭐다? 연도문제다 연도문제, 이거 연도문제잖아요 조선 농지령 1934년 아닙니까? 1934년, 볼 것도 없어요 1934년, 국권피탈 1910년 3.1인동 19년 신간의 해산 31년, 그쵸? 그 다음 조선어학회 사건 42년 45년 34년, 어디 들어가야 돼? 3번 들어가야지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 연도를 암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연도특강 사료도 줬고 그리고 라이브에서 연도특강도 했고 라이브 연도특강만 봤어도 이 문제를 막겠네요 신간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신간에 연도 무조건 암기하라고 조선 농지령 암기하셨으면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5번 보죠 제거 필로리 다 있습니다 15번 15번 연대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볼까요? 1960년대 박정희가 집권한 다음부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년 10%씩 성장했다 오케이 70년대 전태일 분신 70년의 전태일 분신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관심이 이제 고향제는 개혁이 됐대요 맞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저 호황 우리나라 당군 역사에 가장 호황 기울었다고 했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 한때 중단됐던 대통령 식선제를 부활한 개헌 9차 개헌 9차 개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화 이거 틀립신 분들 1987에 나오잖아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6월 항쟁 이후 그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하고 그리고 개헌이 되잖아요 그게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이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개헌 중요하다 요새 잘 나온다 헌법 잘 나온다 얘기했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 90년대가 아니고 87년 1987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 이번 개리직 영화 많이 영화 드라마 엄청 많이 냈네 그쵸? 제 거 보면 76강 79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번 각 자료에 해당되는 요런 걸 많이 틀려요 제가 보니까 요런 문제를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요런 문제를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이걸 다 알아야거든 그래서 요런 문제 좀 어려워해요 사람을 죽인자 바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고조선 잘 나온다고 고조선 8조 법 잘 나온다고 50만 전은 뺐네 그래도 이거 8조 법이란 걸 알고 있어야지 그쵸? 그럼 이건 고조선 기역은 고조선 니은은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안 됐대요 청컨대 외관 이 사료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채숭노예 심의시팔조 고려 골품을 따진대 골품제 신라 그쵸? 그 다음 이들을 집합하고자 우선 독립만세를 높죠 독립만세대 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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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럼 고조선 고려 조선 아니 신라 일제시대 고조선 고려 신라 일제시대 볼게요 오부를 설치하고 장관의 욕살 여러분 욕살 욕을 쳐드세요 푸방주 욕방군 고구려 틀리지 고조선 12목 설치하고 목살 맞죠 맞습니다 그쵸 고려 8도 설치하고 관찰사 조선이죠 틀리네 23부 설치하고 장관의 관찰사 23부 여러분 이거 의미개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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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아니야 틀려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푸셔야 돼요 제꺼 17강 41페이지에 있고 통합문제입니다 16번 좋은 문제예요 통합식으로 잘 나와요 16번 통합문제 옛날에 지방 기출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개리지 증결이 아니지만 다른 증결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제도 이렇게 통합해서 낸 거 그거 보고 유사하게 낸 거예요 기출이 나왔던 거 유사하게 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7번 시대별 교육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실수했겠지 틀리신 분들은 백제 신라 국학 왜 백제가 학교가 있습니까 백제 학교는 기록이 없잖아요 오경박사 있지 학교가 있었을 거 추정을 하지만 학교 이름 몰라 왜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거 틀리죠 이거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틀리지 국자감 향교 구제 구제학당 사립학교 있잖아요 그 다음 성인을 모시는 서원 있죠 가보개혁식의 신규가함단은 학무함은 있었죠 그럼 답은 딱 1번밖에 안 돼요 말장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맞춰야 돼 이런 거 맞춰야 돼 이런 말장난 문제 틀리면 답 없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 실수 안 해야지부터요 실수 안 해야지부터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 맞춰야지 합격합니다 기껏해야 그래도 합격 커트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맞아줘야 돼 쉬운 문제만 쭙쭙해도 여러분 합격합니다 쉬운 문제만 마지막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강화도 강화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기출문제로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 나왔던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지역사 잘 나온다 했잖아요 요새 그쵸 왜 강화도인 줄 알 수 있냐 고인돌 고인돌 유적지 우리나라 고창 강화 화순 전족상선 이것만 봐도 맞춰야지 은효사건하고 이거 이거 강화도 모르면 이거 말도 안 되지 문제 스타일이 한능검 스타일이에요 한능검 스타일 한능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능검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문제는 쉬워요 한능검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한능검을 스타일로 냈다는 거 스타일로 스타일로 강화도네 강화도로 옳지 않은 것 몽고구린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천도했잖아요 최우가 고종 때 맞네 어? 프랑스 침입했잖아 여러분 병인양요 때 맞네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 여러분 태인에서 전북 태인에서 태인에서 해가지고 순천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최익현 아닙니다 틀려 그 다음 진위대 그쵸 봉기 했었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 180페이지 제꺼 부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55강 128페이지에는 최익현 얘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주 뭐 이상 아주 이상한 문제는 아까 그 그 전신문제 빼고는 너무 이상하다 또 부여 문제 그 두 개의 사료 빼고 그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없어요 2019년보다 더 깔끔합니다 대신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틀리게 그리고 암기 제대로 안 하신 분들 틀리게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말장난 문제 여러분 틀리면 답 없습니다 말장난 문제 알겠죠?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이거 해설강의 듣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네? 그거예요 그걸 줄여야 돼 그걸 줄여야 돼 그것만 줄여도 여러분 세뇌문제 더 맞아요 세뇌문제 더 맞습니다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여러분 지금 시험 보시라고 고생했습니다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일주일 정도 쉬세요 근데 한 달 씨면 안 됩니다 한 달 씨면 다 날아가요 한 달 씨면 다 날아갑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거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사 빨리 시작하시고 빨리 시작하시고 한국사 이제 빨리 암기한 다음 그 다음 기출을 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사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알겠죠? 저 믿고 하시면 한국사 고득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 정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도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